해외 공연 나고자 심화편을 테스트해볼텐데 팬들이 뽑은 1위입니다. 우리 유진 씨가 우여곡절 끝에 공연장에 도착했어요. 근데 너무 늦어버리니까 공연을 하고 있는 거야. 이미 무대를 하는 거야. 이미 무대를 하고 있는 거야. 그 상황에 유진 씨가 어떻게 잘 녹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자연스럽게. 할 수 있죠, 할 수 있죠. 어떻게 올라오실 거예요? 그러면 다섯 분이 그냥 무반주로. 날씨씨씨 고개하고 있으면 되겠다. 8, 6, 7, 8. 날씨씨. 공연 씨, 유진 씨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어, 잠시만요. 수정 좀 보고요. 어, 잠시만요. 어, 잠시만요. 수정 좀 보고요. 어, 잠시만요. 수정. 아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100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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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우. 야. 잘생겼어. 저 괜찮죠? 오. 야. 야, 이게 시간을 더 늘리는구나. 네, 제 밭도 올 때까지. 자기 파트에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. 야, 확실한 유진 씨는. 아우. 야, 여기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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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